프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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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시즌 2년 게 남았는데 부상 없이 잘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네하고 꼭 시즌에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8을 기록을 했었던 태영민입니다. 약간 높은 고을 갖다 맞춥니다. 좌중간 좌중간 중견수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펜스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2루 3루까지 3루까지. 김원곤은 3루까지 단숨에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가 됩니다. 김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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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옥과의 승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영민 결국. 3루로 오스라이. 4구째로만을 박병호. 3루로 파격을 지배합니다. 3루 잡아서 홈 이겼고 1루에 타자 주자만 던져 처리합니다. 그래서 3루가 김원곤 홈을 밟으면서. 2루가 4루가 임시효가 4루가 임시효의 3루가 임시효의 4루가 임시효의 1리간을 빠져나갑니다. 이병헌 초구에 오전 한타를 만들어냅니다. 리그에서 하영민 선수가 많아요. 김성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깊숙하게 타구가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투아웃 주자는 1루와 3루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죠. 사실 투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잡지 못합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2명의 주자가 홈까지 삼성 라이오스가 2점 더 추가 번역해볼까요? اس scriven 강작! Groovy! 4루 구경- 강아지! 강아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진짜 감정하다 끝내니까 유현님 잘생겼다! 잘생겼다! 6개 기록 이게 사실 지금부터 무색점으로 막더라도 2구째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넘깁니다 김영웅 김영웅이 다시한번 더 홈런 우수와 올립니다 2구째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넘깁니다 김영웅 김영웅이 다시한번 더 홈런 우수와 올립니다 132 bén이 46 고고고고고고고 보라 진화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건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깥쪽 밀어납니다! 우익수! 우익수! 정면입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우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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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또다시 오른쪽 담장을 향해 타구를 날려보냅니다 김영웅 오늘 경기 두 번째 이번에는 토론 홈런 시즌 28번째 홈런입니다 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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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초구 1루 잡았습니다. 2루 잡아서 직접 니아즈가 베이스를 밟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점수 6대 3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받습니다. 1루! 자 한 번 치겠다. 바로 치겠다. 자 파월볼 조심하세요 뿌잉뿌잉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커요 아 커요 아 커요 머리 버린 거예요 소중한 거를 소중한 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망제했다고 맞죠 맞죠 선물인데 저는 가방이 여기다 달고 다니고 분명히 있다고 너도 잊어버렸다가 하나 아니요 그거 어디 있어요 나도 어디 있어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기 아 극호 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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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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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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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